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유동훈의 글로벌 인사이트 2024년 2월 18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던 미 증시가 최근 들어서는 변동성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빅스 지수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S&P500이 마이너스 0.4% 하락했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1.34%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여전히 미국 증시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러셀 2000 중소형주가 금리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키 높이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하락폭을 다 되돌려서 연초 대비해서 드디어 플러스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는 0.23% 상승을 했고 지난주에는 모든 지수들은 다 하락을 했는데 러셀 2000만 1%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또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도 급등락을 하다 보니까 질문들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일부에서는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지금 연초부터 해왔던 얘기에 변화가 없습니다. 우선 미국의 대선이 있는 올 한해 사실 증시가 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상반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월별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이 좀 약하고요. 또 5월달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미국의 대선 구간의 해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판단은 2월 이후에 3월달이 장이 살짝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4월, 특히 5월달에 하락폭이 제법 크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별 단위로 지금 2, 3, 4, 5월달을 좀 나누어서 분산 투자를 하는 전략이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6월, 7월, 8월달에 굉장히 좋은 장 그리고 대선 바로 전에 좀 조종 그리고 나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11월, 12월달에 큰 폭의 상승 이런 추세적으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여기에 맞춘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수대로서 이걸 판단을 해야 되냐면 지금 작년에 11월, 12월달이 워낙 강한 장이었고 여기에 맞춘 전략, 그 이후에 과거 6차례의 상승폭으로서 계산을 했었을 때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올해 1, 4분기 안에,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정말 많이 올라가면 5,100포인트 정도까지 근처 그래서 지금 지수 5,000 대비해서는 겨우 2%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법 조종이 2, 4분기, 길게는 3, 4분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2, 4분기 중에 바닥을 찍고 다시 되어올리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조종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계산을 해보면 조종을 일으키는 이슈가 뭐죠? 그만큼 금리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좀 있다가 더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그래서 이 금리의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추가로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은 금리가 만약에 지금 4.3% 수준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면 지수가 4,700포인트 정도까지 즉 지금 지수 대비해서 한 5,6% 정도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고점이 5,100으로 따진다면 7,8% 정도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시장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타나는 부분이 길어야 5월 말까지의 조종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굉장히 강한 장이 들어오는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가 중요하겠죠?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만약에 신용국채금리가 이제 4%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연말까지 간다. 그렇게 됐었을 때 리스크 프리미엄을 5%로 반영하면 적절한 가치가 5,430포인트가 나오니까 연말까지 5,4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다. 즉 지금 지수 대비해서 8.5% 정도의 상승 그리고 만약에 더 강하게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모멘텀이 훨씬 더 들어오고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처럼 자금 유입이 굉장히 빠르게 IT 업종 위주로서 계속 일어난다면 아마도 지수는 5,700포인트를 돌파를 할 수 있을 가능성 그 부분이 작년에 워낙 강했던 장에 이어지는 추세로서 계산하면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5,700까지도 갈 수 있다.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조종 2월, 3월, 4월, 5월 뭐 한 4개월이 될지 아니면 지금 2월 중순이니까 3월 중순까지, 4월 중순까지, 5월 중순까지 3개월 정도의 이 조종 이 변동성 이것을 잘 활용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나가시고 더 저희가 운영하는 랩 상품에 더 납입을 많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좋은 종목 위주로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가 지금 2월부터 5월 뭐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3월 중순, 4월 중순, 5월 중순까지 3개월 정도의 어떤 변동성 또는 조종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짚어드리고 있죠. 그 가장 핵심은 결국 인플레이션 그리고 여기에 따른 어떤 금리에 대한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숫자가 지난주에 나오고 있고 CPI, PPI 다 지금 다 나오고 있죠.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CPI가 3.1이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2.9%니까 훨씬 더 높게 나왔고요. 물론 3.4에서 떨어지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더디다라는 거죠. 여기에 근원 PC 인플레이션은 3.9%로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계속 똑같은 숫자가 나왔고 예상치인 3.7%보다 더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 전달 대비해서의 상승 추세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라 보니까 걱정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CPI 3.1 중에서 주거비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 비중이 자그마치 70%나 됩니다. 그래서 이 주거비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 주거비는 지금 그 선행지표인 주거비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의 상승률이 쭉 떨어져서 마이너스까지 갔던 것이 다시 올라와서 지금 5%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은 주거비의 상승률이 지금 6%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8% 이상의 피크에서 이게 더 떨어지겠냐는 거죠. 5%까지 떨어질 수 있나 3%까지 떨어질 수 있나 정확한 정답이 없는데 그 숫자가 여전히 높다라는 겁니다. 또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약간 쇼크였어요. 예상치가 0.1이었는데 0.3 전달 대비해서 올라가는 모습 곱하기 12하면 3.6%나 되는 거죠. 물론 작년 동기 대비해서의 숫자로서는 1%밖에 안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올라가는 것이다. 또 생산자 물가지수의 근원으로 계산했었을 때는 0.1 올라갈 줄 알았는데 0.5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 숫자가 다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게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인플레이션 숫자가 높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3.8% 밑으로 떨어졌던 게 바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서 올해 연초에 그 숫자에서 지금 벌써 2개월이 안됐지만 한 달 반 동안에 많이 올라와서 4.28% 거의 4.3% 수준까지 상승을 해 있습니다. 즉 바닥 대비해서 0.5%포인트나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당연히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 숫자가 떨어지는 모습이 계속 이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숫자를 확인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제 실적은 거의 다 발표가 됐는데 이제 2월 숫자가 나오는 3월 중순 그리고 3월 숫자가 나오는 4월 중순까지는 숫자가 그렇게까지 시장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온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타이밍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1.4분기가 지나가야지만 즉 3월 숫자가 다 확인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4월 숫자가 나오는 5월 중순 이때에 미연준의 미팅이 일어나는 그 인플레이션 숫자를 확인하고 일어나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5월 또는 6월까지 지연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의 컨센서스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5월 1일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6월 12일 날 금리 인하 가능성이 78% 79% 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떨어뜨릴 것이냐 6월 달에 떨어뜨릴 것이냐 이거의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약 두 차례 더 그래서 총 세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이제 시장은 그렇게 전망을 하기 시작했고요. 정말 많이 떨어뜨리면 5차례 그래서 1.25%인데 평균값은 어쨌든 0.75에서 메이비 1% 정도까지의 하락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으로 넘어갔었을 때 총 금리 인하가 내년 하반기까지 추가로 맥시멈 1%포인트 정도 더 떨어뜨려서 2% 정도의 금리 인하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의 금리를 지금 시장은 내년 하반기에 갔었을 때 3.25에서 3.5% 사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국채금리가 아무리 많이 떨어져야 저희가 판단하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3.5%까지 떨어뜨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떨어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 드렸고요. 그래서 증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품 증시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또한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낮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꾸준히 좀 올라가는 장세에 금리도 천천히 떨어지는 장세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국채금리가 3.5%까지만 떨어져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5,700까지 시도할 수 있는 S&P 500의 그런 환경이다. 라는 얘기는 해드렸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도 장기금리가 3.5%에 유지가 되고 단기금리가 쭉 떨어져서 3.25%까지 떨어지는 게 내년 연말 그럼 드디어 플러스 전환되는 게 내년 연말이죠. 2025년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뒤 이 정도쯤 됐을 때의 경기 침체 가능성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경기 침체가 안 온다. 여기에 금리는 천천히 떨어져 준다. 여기에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올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를 한 번 내려주고 좀 쉬었다가 또 내려주고 하면서 경기도 계속 좋게 나오고 이러면서 시장을 이끌어 가줄 수 있는 그런 환경 우리는 여기에 기대치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으로서 5월 어느 시점까지의 어떤 변동성 장세 그리고 그 이후에 제법 큰 폭의 상승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또 분산 투자를 앞으로 3개월 동안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경기 부분과 여기에 맞추어서 짜는 전략입니다.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4.3%인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장기적으로 3.5% 이상의 2024, 2025, 2026 약 3년 동안에 계속 그런 모습이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실질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있고 그렇게 높게 나오도록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GDP NOW가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올해 1.4분기의 성장률 2.9% 정도를 전달 전 분기 대비해서 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 숫자를 집어넣고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의 숫자로 계산을 하면 3.28%가 나옵니다. GDP 성장률이 3%가 넘는다라는 거죠. 작년 4.4분기가 3.11 작년 3.4분기가 2.93 그래서 2.93, 3.11, 3.28 이렇게 쭉 올라가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나서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3%대 정말 많이 떨어져 봐야 2.5%대 성장률 수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 아래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제법 높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년 국채금리가 많이 하락하지 못할 거다라고 자꾸 얘기해 드리고 있죠. 그리고 경기가 안정적인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장을 이끌어주는 업종 위주로서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지금 주식에 대한 비중을 여전히 80% 그리고 채권에 대한 비중을 20%만 들고 가는 전략, 8대 2 전략 많은 분들이 6대 4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주식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가고 채권 비중을 더 낮게 가져가는 전략을 얘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국가별로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여전히 금리가 좀 높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높게 유지가 되는 금리 아래에서 어디가 가장 매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여전히 나스닥 100이 가장 매력도가 높다라고 나옵니다.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을 쭉 돌려보니까 나스닥 100의 상승 여력만이 두 자릿수가 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두 자릿수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심지어 일본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보면 S&P500보다도 매력도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보다 일본 2K보다도 나스닥 위주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쨌든 전체 포트폴리오로 봤었을 때 선지국 비중을 75% 가져간다면 나스닥 100의 70% 일본 관련된 쪽에 5% 정도만 투자를 하는 그런 선진국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신흥국으로 보면 우리가 여전히 좋아하는 게 한국, 대만, 베트남, 인도입니다. 저희가 상대적인 상승 여력의 매력도를 구해보니까 가장 높게, 전 세계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게 한국의 코스피어 코스탁이고요. 두 번째가 베트남 비엔지수 세 번째가 대만의 각권지수 그리고 네 번째가 센섹스, 인도의 지수 그리고 마지막이 중국의 심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여전히 그래도 한국과 베트남과 대만과 인도 여기에 초점을 가장 많이 맞추시는 전략이 적절한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막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주진 않고요. 지금 이 달러 강세가 더 올라가기보다는 이 정도 수준에서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추세일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흥국 시장을 너무너무 많이 사야 되고 선진국 시장을 다 버려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아니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25%만 신흥국 시장 선진국 시장을 75% 들고 가는 그런 전략 아래에서 신흥국 시장을 25% 들고 간다면 여기에 한국과 베트남과 대만과 인도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지금은 적절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중국 비중은 조금만 가져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가 이제 업종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건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놀라운 것이 지금 실적 발표가 쭉 나왔는데 지금 2024년에 경제성장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4분기에 확대가 돼서 3.1% 이상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 따라서 이익 증가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마이너스 1.6% 숫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냐라고 걱정을 했지만 시장은 괜찮았죠. 왜냐하면 지금 이익계 전체적으로 한 79% 실적 발표가 됐는데 어떤 숫자가 지금 나왔냐면 이익 증가율이 3.2%나 됐다. 그래서 올라갔다. 이게 중요하겠죠. 전체로 다 발표가 되더라도 아마 4%대 성장률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3,4분기 4,4분기가 다 실적이 지금 좋게 나오고 있는 환경 아래에서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미래가 지금 2024년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냐면 10.9%의 이익 증가율이 나오고 있고요. 매출 증가율이 5.4%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게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2.5% 이상의 GDP 성장률 심지어는 3%의 성장률 시대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감안을 한다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이익 증가율 11%와 매출 증가율 5% 이상은 당연히 달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상반기 안에 조종이 있다면 분할 매수 전략으로써 이 기대치를 높여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지금 업종별로 보면 가장 매력이 있다. 또는 뭐 아니면 이익 증가율이 높게 나온다. 이게 통신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이제 메타 플랫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이 이미 소비재입니다. 이익 증가율이 32.8%나 되고요. 아까 통신 서비스는 45.1%가 되고 아마존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소비재. 그 다음이 이제 유틸리티가 30.5% 성장을 했는데 이거는 숫자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은 좀 줄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IT 업종입니다. 지금 IT 업종이 이익 증가율이 20.8%가 나오고 여기에 당연히 엔비디아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2024년을 놓고 봤었을 때 사사봉기와 연결시켜서 봤었을 때 여전히 우리는 통신 서비스, 이미 소비재, IT 업종 이 세 개만큼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에 헬스케어 업종까지도 살짝 넣어놓고 성장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숫자는요. 순이익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겠고 또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섹터들이 에너지 쪽은 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고 이걸 제외시키고 그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컨슈머 디스크레이션이에요. 그렇죠? 이미 소비재, 그리고 산업재, 헬스케어, IT 업종 이렇게 지금 올라옵니다. 물론 통신 서비스도 괜찮은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긴 했지만 S&P500 대비해서는 살짝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큰 업종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IT 업종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리고 있고요. 지금 P-Multiple이 20배를 넘어섰는데 연말까지 23배로 확대될 수 있을 가능성이 되려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셔야 된다. 2%대 초반 정도까지 떨어져서 줘야 된다는 거고 저희는 그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또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지금이 대형 기술주,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아마존, 팡, 마가 관련된 모든 종목들 다 포함시키고 여기에 이제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 업종 이 부분이 지금은 시장을 계속 리드해 갈 확률이 높습니다. AI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는 가운데서 여기에만큼은 지금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매력이 있는 종목 1위부터 30위라고 뽑아보면 가장 또 올라오는 종목이 한국의 SK하이닉스가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왕창 조정을 받았던 SMCI가 올라오고 그리고 시놉시스, 엔비디아, 데이터도그, 셀레스티카, 부킹홀딩스, 어도비, 마이크론, 팔란티어, AMD, 암젠, 그 다음에 몽고DB, 기아차, 한화 등등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가 한국의 투자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정말 계속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도 선택과 집중. 그리고 IT 업종 내에서도 선택과 집중.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기회를 삼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시원시원시원하게 또 계속 쭉 올라가주면 참 좋겠지만 너무 이렇게 올해 1월, 2월달 달려온 모습을 계속 간다 그러면 거품이 됩니다. 거품이 들어오게 되면 언제 터질지 모르고요. 터지면 정말 머리 아픕니다. 오래 갈 수 있고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1월, 2월 상승했었을 때 이제 2월 중순부터 좀 쉬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6, 7, 8월 상승하고 좀 쉬어주고 그리고 11월, 12월도 상승하고 이런 모습으로서 쭉 가는 게 올해이기를 오히려 저희는 바라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놓고 대응하시면 정말 좋은 기회, 정말 좋은 수익률을 올리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연락주시면 응대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동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